그룹 더 보이즈, 더 보이즈가 역대급 청량 퍼포먼스가 담긴 추가 티저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 보이즈는 18일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 등지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드림라이크, 드림라이크의 타이틀곡이 D, D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2차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서는 더 보이즈의 에너제틱 칼군무와 함께 신곡 D, D, D의 음원 일부가 공개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멤버 주현, 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개되는 퍼포먼스는 댄스 댄스 댄스라고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사운드와 만나 단숨의 청량, 시원한 매력을 극대화한다. 소년들의 드림판타지로 가득 찬 더 보이즈의 네 번째 미니앨범 드림라이크는 매 앨범 다양한 콘셉트로 무한한 매력을 선보여 온 더 보이즈의 한 단계 확장된 판타지와 음악적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이 중 타이틀 곡으로 낙정된 D, D, D는 문바톤 리듬 기반의 팝댄스 곡으로 노에어, 노에어, 블룸블룸, 블룸블룸 등에서 호흡을 맞춰온 히트 작곡가 원더키드, 원더키드가 프로듀싱을 맡고 멤버 중 선호가 랩메이킹에 참여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소년들의 순간을 댄스라는 매개체로 표현한 이 곡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더 보이즈의 강력한 에너지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더 보이즈의 미니 사집 타이틀 곡 D, D, D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더 보이즈의 imposed 권 إ 아멘 아멘